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쟁반짜장이랑 탕수육 준비했어요 짬뽕군물도 있습니다 오늘 마실거는 나랑들 저는 찍먹파인데 거의 이게 밥만 부었는데 부목이 되어버렸지만 쌀 때는 탕수육이죠 음~~ 굽고기 한 접시가 집어지네 어우 맛있다 찹찹찹찹찹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늘 양이 왜이렇게 부족하지? 밥도 조금 비빌까? 짜잔 기름이 제대로 섞여서 완전 리길리길리글한 맛인데 밥 비벼 먹었다가는 칼로리 폭탄 빠질 것 같아 ! 짜잔 맛있게 잘 먹어있는 느낌 왠지 맛있게 잘 먹었어 밥 비벼 먹으니까 잘 먹어야지 해줄게 잘 먹었어 crisp 밥 비벼 먹었지 잘 먹었지 total 밥 벌써 다 먹었다고? 면을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면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죽인다 오늘 진짜 폭풍 흡입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